가을의 돈복은 그 가을의 그 계절의 그 특징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. 가을은 그 굉장히 그 건조한 시기로 그 진입을 뜻할 텐데요. 이럴 때 그 물의 기운의 그 역할이 또 중요해지죠. 물은 그 사람의 그 감정 또 인간의 그 소통 영역과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물의 기운을 그 조절을 잘 하게 되면 내면의 그 감정적 흐름까지도 또 정화시켜주게 됩니다. 가을과 같은 이런 계절에는 또 사람이 그 감정이 억눌리거나 또 정체되기 쉽다고 하잖아요.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생활 환경에서는 우리가 또 물결을 그 상상하는 게 큰 그 도움이 됩니다. 흐르는 그 강물을 직접 본다든지 잔잔한 그 호수 같은 곳을 산책을 한다든지 가까운 또 물가를 그 산책할 일이 있다면 이런 그 환경에서 우리 그 감정은 또 자연스럽게 그 물 흐르듯 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 구체적인 그 풍수 방법들도 많죠. 여러분들께서 그 새끼손가락에 그 반지를 착용 중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이 시기부터는 설탕 알갱이를 그 약간 그 소량 그 용이한 그 물에 끼고 계신 그 반지를 그 30여 분 정도 담가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난 후에 그 맑은 물로 그 헹궈주셔야 되겠죠. 그렇게 한 후에 그 왼손 새끼손가락에 꼭 착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돈벅이 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 집 안으로 그 재물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그 긍정적인 좋은 그런 기운들을 막힘없이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. 물의 기운은 그 대기 중 그 습도와 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그 집에 그 물 관련 또 그림들을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또 잘 그 배치를 해두어도 이런 그 풍수배치가 또 집안 곳곳에 재물의 흐름을 더 유연하게 또 풍부하게 끌어당깁니다. 집안에 또 작은 그 탁상시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집의 그 서쪽 뿐만 아니라 집의 그 북쪽 구역 즉 물의 구역에도 이 가을에 또 두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 돈벅을 풍요롭게 또 가꾸어주는 그런 풍수배열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다양한 또 풍수방법도 가을에 또 병행하셔서요. 집안으로 그 풍요가 넘치는 그런 돈복을 크게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